안녕하십니까 대만의 순무보수 호분지턴스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브루스 스텝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브루스 스텝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카운터에 맞춰서 남자 스텝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끝나고 제자와 함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정이 있다는 과정에 아예 해서 자, 이렇게 순상해서 제가 카운터대로 그냥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자, 1번 예비고. 자, 보세요. 뒤로. 자, 하나, 둘, 셋, 넷. 자, 2번 전진 스텝, 후진 스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2번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스텝. 전진 스텝 방향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4번 스텝. 자, 5번 스텝. 5번 스텝. 처음 변합니다. 자, 5번 스텝. 이렇게. 15번 Amelia Delonte. 통 Bayon建the. 자, 4번 스텝. 7번 스텝. 4번 스텝. 5번 스텝. 4번 스텝. 5번 스텝. inexplicunächst. 5번 스텝. 1번 사이드를 차차차 하나, 둘, 셋, 넷 차, 차, 차 둥짱 하나, 둘, 셋, 넷 차, 차, 차 둥짱이 되겠습니다. 자, 7번 1번 갈까, 갈까 하나, 둘, 셋 넷, 넷, 넷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차, 차, 차 둥짱이 되겠습니다. 스윙클 2번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오픈 자, 여기다 공감하게 차, 차, 차 하나, 둘, 셋 셋, 넷 차, 차, 차 하나, 둘, 셋, 넷 차, 차, 차 둥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스윙을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픈 차, 차, 차 차, 차 굽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바깥으로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직계좀 하겠습니다. 직계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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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차 갈까, 갈까, 차, 차 오픈 차, 차, 차 둥짱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바깥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갈까, 말까 차, 차, 차 둥짱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안쪽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갈까, 말까 차, 차 둥짱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터널 자꾸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스탠딩 스피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은 스탭 하나, 둘, 셋, 넷 차, 차 차 오픈 차, 차 차 굿짱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자, 15번 여기까지 남정 스텝이 되고요 여섯 천천히 1번부터 15번까지 제자와 함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한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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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 산에 산에 흘리만 다해 버린다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들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